요즘 또 여름꽃 접시꽃이 너무 예쁘게 폈네요. 접시꽃 보니까 또 도정호완님의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찍어봐요. 시 낭송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자막으로 넣는 게 더 좋겠지요. 너무 이쁘지도 않은 목소리라. 파란 하늘에 구름이랑 너무 예뻐요. 바람도 슬란슬란. 햇빛은 강해도 바람이 불어지니까 너무 좋아요. 평소에 안 날던 비행기도 꼭 영상 한번 찍어보자 하면은 비행기가 날아갑니다. 비행기 소리나고 개 짖는 소리나고 자동차 소리나고 그러자 공감하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너무 예쁜 양en 좀 산 상태에서 일찍 좀ston하고 나가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없어요. 지금 잘 안 된 거 같아요. 이제 거울이 와서 너무 좋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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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